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전역 방법을 이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궁금한데요? 최악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아르바이트생이신 거죠? 네. 이런 아르바이트생들 있으면 그 카페 가기도 싫죠. 파스타요. 네. 음식 나오면 벨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? 휴대폰이? 아, 진동벨 대신에. 우와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뭐 하려고. 저걸로 울리는 건가? 노래를 참 잘 넣어, 우리. 아주 궁금해. 말이 중요한데. 여보세요? 네, 손님. 주문하신 음식 나왔고요. 그리고 주문하신... 제 마음도 나왔으니까. 웃어서... 아, 이거 귀엽다. 귀여워. 귀여워. 많이 놀라셨죠? 네. 아,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마일리지를 정립해 드리는데 그 번호를 적어주시면 마일리지 저희가 정립해 드릴게요. 아, 무슨 마일리지야? 사랑의 마일리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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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그 10마일리지 정립해 드릴 거고요. 100마일리지가 되시면 저랑 사귀시는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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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하네. 아, 좋아하네. 아! 민모 부어라! 민모! 아, 되게 쑥스럽다, 이거. 아니, 근데! 지금 저걸 지켜본 여성분들의 반응이 괜찮은데요? 저는 대놓고 번호 물어보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네. 그건 좋았어요. 뭐, 바로 사귀자가 아니라 마일리지. 지금 10마일리지, 마일리지가 되는데 이게 100마일리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랑 사귀어야 된다. 실제 경험담이죠? 혹시? 아니, 걸그룹들이 이렇게 막 보면서 마일리지 오빠다. 마일리지 오빠다. 마일리지 오빠다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오빠도 78마일리지. 나 이상하기. 저도 게임들 한 drawers 해요, 난 이상하기. 어찌 붙어 영rea来了. 아, 예. past塑 Quez 아우 누나 그런데iş si 마일리지 또 감상해주세요. correspondent プレ゙ 아우 여러분 서로 뭐 Comment when Es person